락둥 큰일 났다 이거 아마 반대로 해야 할 거예요 이걸로 하면 낚시 이렇게 감는 게 아니어서 논란이 생길 거예요 아마 낚시 안 했어 낚시 안 했어 모자 우리 모자 우리 잡아 잡아봐 잘해 봐야 돼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어려워요 어려워요 3년 만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에? 그렇다고요 저는 파주 실내포차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한잔 하려고 파주 실내포차에 와있는데요 농담이고 저는 지금 반학습 광고 촬영장에 와서 오프닝 멘트를 따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준비가 돼서 지나가봐야 됩니다. 저는 반학습 광고를 2년째 지금 찍으러 왔습니다. 행복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타코야키가 간식으로 나오네요. 여기 촬영 현장이 되게 좋네요. 여기 먹었어요? 그럼 빨리 먹어야지 찍지 말고. 먹어야지 먹고 찍어요. 딱백하게 먹어야 돼서 지금 끊어야 돼요. 안녕.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줍'도 스피링 릴차에 밟학습 수피닝도 ok. 스피닝릴운 스피닝릴 다음 스피닝도 스피닝도 바 낙습 다음 그 다음 뭐지 배낚시 전동릴세 전동릴세 배낚시 전동릴세 전동릴세 배낚시리 밟학습 원천 리 썰어 번낚시 밟학습 번낙시 밟학습 맥시 밟학습 바 낙습 베트 시험 보는 거 같애 저는 지금 이제 솔직하게 아직 끝마칠 무렵에 안 됐는데 저희 찍어주시는 PD님께서 뭐 중간에 도망을 가려는지 마지막 멘트 해달라고 의리 없이 지금 마치 끝나지도 않았는데 치사하게 진영 씨 마지막 멘트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어? 네 전가요? 마지막 네 아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끝난다고 사기극을 펼쳐달라고 하던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제 시간이 늦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술이 늦죠 저는 방금 씬을 한 번 더 찍고 왔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진정성 없는 이제 유튜브는 싫다 모든 걸 사실대로 이실직구하고 저희 그래도 막차 끊기기 전에 스태프분을 보내드려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진짜 미치도록 고생하고 숨을 쉬고 가사 막 다 바뀌고 죽을 것 같은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팬분들에게 거짓말 치는 스태프분을 이제 보내드리고 네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이제 결과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얼마나 끝까지 보고 싶은 우리 팬분들이 많겠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한 이 바낙스 광고 촬영장 찍어오셨나요? 지금 저는 이 노래가 제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더 재밌고 더 좋은 더 원생 제휘 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낙스 안녕 저의 촬영팀이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바랍스 광고가 끝나는 지금 현장까지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 촬영을 했고요. 지금 막 조명 꺼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절대 거짓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촬영이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팬분들을 위해 항상 발로 뛰어주시는 저희 스태프님에게도 박수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저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많은 기회를 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부작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바랍스 광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낚시네 역시 바랍스.